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김현설 스테파노, 김유선 리디아, 이 베네딕타의 조상, 이경화 카타리나, 고호순 바오로, 오갓난 아니에스, 홍무식, 안재민 토마스, 안재범 베드로님의 영원한 안식과 최병희 아니에스, 박은우 루카, 김분다, 김재영 이냐시오, 허정희, 민홍식 요셉과 가족, 홍선주 소화데레사, 백호 요셉신부, 김영민 마르셀리노, 박홍 루카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8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신대방동 본당의 보좌신부로 있는 임시백 침백요셉이라고 합니다. TV로 또 다른 매체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흐를 쏘이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오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6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드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화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 배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니네 배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기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중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물리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은 떨어지는 사과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죠 다 익은 사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턴이 그런 복잡한 이론을 단지 떨어지는 사과 하나만 가지고 정리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물리현상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노력이 그런 대단한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 연구에 대한 어떤 절박한 그의 마음이 매일같이 떨어지던 그 사과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을 비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생활하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더 특별하고 더 놀라운 것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것에서 하느님을 찾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이미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에 다 녹아 있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마음을 쓰면 절대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옛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 앞 매화 향기에 미소가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집신이 다 달아버릴 정도로 먼 곳에서 봄을 찾아다녔는데 정작 그 봄은 내 집 앞 매화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봄은 특별한 어딘가에서 화려함을 뽐내며 웅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단 한 순간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정작 우리는 저 먼 곳만 바라보느라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자연물과 피조물들 안에 당신의 신비를 녹여두신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호송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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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도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체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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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가득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너희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찬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거란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돼도다 주님 자랑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온나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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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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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가르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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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